전통적인 조이스틱을 버리면 게임에서 우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아타션 볼란트는 독특하면서도 기능적인 컨트롤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이며 이 채널에서 다양한 격투 게임 컨트롤러를 많이 리뷰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폴란드에서 제작한 아타션 볼란트를 소개하고 구입처, 호환성, 장난점, 버튼 소음 테스트,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아타션의 캐드에서 이 제품을 리뷰를 만들기 위해 제공받았지만 모든 의견은 제 의견입니다. 아참 이 컨트롤러를 제 코드를 사용하는 첫 세분들은 주문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좋으면 구독을 해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해봅시다. 레버 없는 컨트롤러 처음 보고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요? 간단하게 설명해줄게요. 전통적인 아케이드 스틱에서는 캐릭터의 무빙을 레버로 지어야 하죠. 이런 버튼 박스로는 레버 대신 버튼 써요.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정확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레버 와리가리 할 때 실수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특히 신규 유저로 서행해요. 방향은 버튼으로 입력하면 이런 실수 거의 불가능해져요. 방향키 비열은 asd 스페이스로 생각하면 돼요. 스페이스는 점프키이고요. 방향키마다 손가락을 놓을 수 있어서 wst보다도 효율적인 비율입니다. 특히 스파 같은 2d 파이터에서요. 3d 파이터에서 익숙할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레버보다 백대시 같은 기술을 훨씬 더 쉬워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웹사이트에 한눈을 던져요. 보시다시피 오늘 리뷰해 좋은 컨트롤러 외에는 다른 제품도 판매해요. 아타션 비트다운이란 키보드 캡슐 컨트롤러에요. 아타션 볼한테는 asd 추가할 수 있는 버전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깔끔한 검은색 버전도 구매할 수 있어요. 아타션에 따라 알루미늄 케이스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케이스에 관심 있으시면 구매하기 전에 아타션에 연락해보세요. 저는 아크릴 케이스를 받았는데 자세히 확인해봅시다. 케이스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는 27.5cm 곱 22cm 곱 1.5cm입니다. 사계의 아크릴 유리사에 gp2040 pcb가 놓여있어요. 아크릴 케이스는 가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모서리 많이 날카로워요. 작년에 리뷰해 주었던 멕스틱 프로 케이스는 뾰족한 모서리 문제가 심했더라고요. 다행히 제작자가 일시의 신경만 있어서 뾰족한 모서리를 뭉툭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다칠 것이 없을 거예요. 뒷부분도 엄청 깔끔하게 생겼지만 아크릴 인디카 테이블에서도 무릎에서도 쓰면 많이 미끄러져요. 제품은 이 작은 고무채 받침으로 함께 배달해요. 붙으면 케이스는 조금 더 안정해지지만 제대로 온 폼 레이어 붙은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은 레이어를 붙이면 깔끔한 뒷부분이 더 일상 보이지 않습니다. 전 이 컨트롤을 사용해보자마자 제품 참 높은 퀄리티라고 생각 들었어요. 질감 고급 고주와 무기 때문이에요. 케이스는 한번 열었고 내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봅시다. 내부 구조를 보이면서 PCB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말했듯이 PCB는 요즘 컨트롤러에 흔하게 쓰이는 GP2040입니다. 호환성은 PC, 플스3, 닌텐도 스위치, 스티드, 그리고 앤드로이드입니다. 제품을 플스4와 플스5로 쓰고 싶다면 패스트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아타션 볼란트 윗부분에 찾을 수 있는 USB 포드에 이 아답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GP2040는 웹컨피규레이터가 있어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서 제품 PC로 연결하면 거기서 여러가지 옵션을 바꿀 수 있어요. 인풋모드, 딥패트모드, SOCD 등등 하지만 이런 옵션을 바꾸려고 굳이 웹컨피규레이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셧컷 몇가지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과 셀렉트 그리고 알맞은 방향키를 동시 누르면 딥패트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대신 스타트과 홈 누르면 SOCD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SOCD 모드는 앞 프라이티, 라스트 인풋, 그리고 뉴트럴 모드가 있어요. SOCD 모드 무엇인지 모르시면 방향키 2개 동시 누를때 어떤 키가 작동되는지 결정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팟6는 캡콤 규칙에 따라 SOC 뉴트럴 써야돼요. 이 제품으로는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넘어갑시다. 14개의 26mm 버튼으로 구조된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레버 없는 컨트롤러의 레이아웃보다 2개의 버튼이 더 많아요. 이 경우에 왼쪽 방향키 옆에는 L3키를 찾을 수 있고 점프키 옆에는 R3키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점프와 R3 매열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매열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일반적인 레이아웃의 추가 버튼 갖고 있는 컨트롤러는 거의 모두 이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 3개가 있습니다. 세 버튼 배열이 왜 마음에 안드냐면 버튼마다 엄지손가락 놓아야 빠르게 알맞은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요. 엄지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서 세 버튼 배열은 양순위의 엄지를 모두 써도 빠르게 반응한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레이아웃과 비교해보니 방향키와 액션키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손목 피로감이 덜하더라고요. 간격이 넓어서 DP는 한 손으로 못할까 걱정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손이 작은 편이어도 오른쪽 손으로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버튼을 리뷰할 때 저에게 중요한 점은 스팟 6에서 슬라이드 입력이 가능한지와 절건 8에서 백돼시를 쉽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슬라이드 입력으로는 코맨드 입력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입력으로 비해서 버튼 갭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손가락이 슬라이드 할 때 가장자리에 걸려서요. 다행히 애타신볼란트의 버튼 그다지 높지 않아서 슬라이드 입력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보여준 것처럼 철건 8에서 백돼시 기수도 문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쓰이는 스위치는 카일척 V2 리니어 레드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주문할 때 블루 스위치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스위치는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든 스위치도 써도 돼요. 여기에는 홈, touchpad, start, 그리고 select 버튼도 찾을 수 있어요. 버튼 수음 이렇습니다. 이 시각으로 가능한 스위치를 shaped 든 스위치로 이유를 이걸 찾아 Ban KiY XL 이 эту 바랍냐 있었는데 여러분이 어 ok IDE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cade 의 endured 제가 치료 이렇 버튼 소음은 조금 큰 편이어도 마음에 들어요. 스위치는 딸깍딸깍거리지 않고 버튼 소음은 저한테 만족스럽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소음 좋아요? 싫어요? 소음 가장 마음에 드신 버튼을 댓글에서 한번 알려주세요. 아참 할인코드 타임입니다. 주문할 때 톡을 개인방 써보세요. 코드를 사용하는 첫 세분들은 주문시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컴팩트하고 독특한 레어웃이 있고 정말 예쁜 제품을 찾으신 분에게 이 컨트롤러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전 볼란트 슈퍼에도 철권에도 많이 써보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면 그냥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 들어요.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랫부분도 아크리니카 무릎에 서는 것이 미끄러져서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이 이슈도 포물레아 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컨트롤러 리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